신탄진 아이시구요 앞에가 신탄진 톨게이트 거든요 여기 차선을 한번 잘 봐주세요 거의 지금 전방에 보면 신탄진 하행성이죠 부산 쪽에 가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1차로 2차로 중간에 지금 제가 서 있어요 우회전 했다가 또 s 자로 꺾어져서 또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또 이런 신탄진 톨게이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유조차가 저기서 유턴이 되나 기상동 키면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원래 유턴이 안 되는 구역일 수도 있어요 신탄진 톨게이트 왜 움직이지? 트럭이 움직이니까 저도 그냥 어 이제 간다 신탄진 아 여기 유턴이 되는구나 신탄진 톨게이트 여기가 s 자로 꺾힙니다 또 이럴 말씀 이렇게